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ES 2024가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요. 대부분의 IT 업체들은 미국으로 갔죠? 맞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이버는 사우디로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혁신 기술이 봉개되는 CES 행사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막은 내렸는데요. 세계 시선이 CES가 열린 미국으로 향했을 때 네이버 경영진은 사우디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연초부터 최선주 네이버 대회 ESG 정책 대표를 필두로 한 출장단을 사우디로 보냈습니다. 이 출장단은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 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단 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했는데요. 이들은 네이버 내에서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 AI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인물들로 꼽힙니다. 네이버는 그간 세계 다양한 기술 기업이 모이는 CES에 잠재적 고객사 확보 측면에서 경영진을 파견해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CES보다 사우디 방문을 택하면서 잠재적 고객 본단 확실한 고객사에 집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우디에서 성과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사우디 정부로부터 따는 바 있습니다. 이번 출장단 파견은 이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옹시티 프로젝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경영진이 CES를 가지 않고 사우디로 향했는데요. 이 중에 석상욱 대표는 사우디 대학 출신이라고요. 사우디에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면서 네옹시티에 대한 사업 확대를 이룬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대학의 출신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공부를 한 석학으로 꼽히는데 이 석상욱 네이버 랩스 대표가 사우디의 MIT라고 불리는 킹 압둘라 과학기술 대학의 워크샵 키노트 연사로 좀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네이버의 네옹시티 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옹시티부터 조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옹시티는 사우디의 대형 도시 계획을 말하는데요. 사업비만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675조 원이 책정된 국가 단위 사업입니다. 홍해 인근에 위치한 사막과 산악 지대를 인공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라는 목표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675조 원은 감히 오지 않네요. 그렇죠. 너무 큰 규모죠. 한마디로 저 사막을 도시로 메꿀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옹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실권자로 불리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킹 압둘라 대학의 이사장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학 인사들이 네옹시티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나드미 알 나사르 네옹컴퍼니 최곤 경영자가 킹 압둘라 대학의 수석 부총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킹 압둘라 대학은 그래서 현지에서 네옹의 브레인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이버 경영진이 키노트 발표를 진행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석상욱 네이버 랩스 대표는 킹 압둘라 대학에서 네이버의 기술을 소개하면서 현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킹 압둘라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만으로도 지금 수주의 청소신호가 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 사우디 사업 확대를 위해서 현지 법인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사우디 정부 측 요청에 따라 현지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현지 법인이 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 법인의 수장을 최선주 네이버 대회 ESG 정책 대표가 맡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선주 대표는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사업에 물꼬를 튼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다양한 현지 관료들 대상으로 네이버 기술을 소개해온 인물인데요. 네이버 내부에선 최선주 대표가 빈살만 왕세자를 빼고 정부 인사를 전부 다 만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동 사업에 공을 들인 인물입니다. 이번 출장단 파견과 현지 법인 출범으로 네이버의 추가 사우디 확장 소식이 이르면 1분기, 2분기 내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의 검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넘어서 네옴 시티에도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사우디 사업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사우디가 네이버의 제2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